시점을 돌려보면 그때가 2021년 10월 2021년 12월 그 즈음이잖아요 일단 백현동 가지고 국토부 협박 받았다가 거짓말 우리 거짓말로 얘기할게요. 거짓말한 게 10월 20일 그때 거의 막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고 곧 경기도지사 사퇴하기 전인데 국감에서 대장동 백현동으로 막 난리가 나고 의혹이 막 쏟아질 때인데 딱 그날 국감 에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2021년으로 돌아가면 8월까지는 이재명이 거침이 없었어요 . 저는 이낙연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는 생각 못했는데 파죽지세로 이재명 대세론이 완성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8월 31일에 경기도의 어떤 조그마한 신문에서 대장동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것도 정확한 스트레이트 기사 되고 약간 기자 칼럼 같은 거였어요 . 네네.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온 다음부터 9월부터 막 바글바글바글 끓길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주간조선에서 그 기사를 좀 크게 썼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중앙언론 으로 막 번져오기 시작해서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김만배 구속되고 유동규 구속되고 하던 게 9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10월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 전 성남시장은 대장동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백현동이라고 한 게 또 있다. 대장동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어하니 벙벙했는데 백현동도 있었어.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냐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느냐.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 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기 치적으로 자랑했어요. 내가 사인 한 번 하니까. 5천5백억인가를 공적으로 자기가 빨아들여서 돈 아꼈다. 이걸 치적으로 막 자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5천5백3억을 내가 사인 한 번 해 가지고 벌어줬다. 단단히까지 기억하시네요. 아니. 그렇게 썼어요. 선거 공보물에 그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모든 유권자들 한테 다 남아갔다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거에서 일 좀 하는 사람인가 보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장동이 다시 보니까 어마어마한 단군 이래 최대 비리였단 말이에요 . 특혜이자 부패이고 비리였죠 . 그런데 그 대장동은 그래도 그 귓등으로라도 들어봤던 그 이야기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백현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는 무려 종상향이 4단계래 .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 했지만 백현동 거기 가보셨죠. 백현동은 그냥 딱 가서 딱 보면 1초만에 용벽에 이거는 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봐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허가를 해줬구나. 어느 관청이 있다고 그걸 해줬어라는 생각이 그냥 보는 순간 들거든요. 이게 직관적으로 유권자나 소위 시민들한테 대장동보다 백현동이 직관적으로 훨씬 잘 와닿아요. 그다음에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근무하고 개업할 때 지금은 안 찾아오는데 가끔 저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파주나 이렇게 전방 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풀어달래 나보고 변호사 님 이거 하나만 풀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10억을 10억이든 얼마든 아주 그냥 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허가를 하나 바꾸고 그거 하나가 정말 사업의 명운과 돈을 어마어마한 걸 왔다 갔다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군사시설로 묶여 있는데 그것만 풀어주면 땅값이 100배가 뛴다고 그랬었어요. 100배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백현동은 백현동은 종상향 4단계에요. 그러니까요.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 푸는 게 힘들겠습니까? 종상향을 1단계 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푸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2단계 풀어주는 것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푸는 거는 그거는 피카피카 피카할 생각이 들고 4단계 푸는 거는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푸는 것보다 몇 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 전례가 없었을 거겠죠. 4단계 종상향은 아마 거의 전례가 없었을 것이고 이런 비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이를테면 한 대위증 되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원스타로 시켜주는 승진으로 치면 약간 연관급을 거치지 않고 위관급을 갑자기 장구를 시켜주면 사람들이 이런 승진이 세상에 어딨어 놀라는 그런 느낌의 일이 4단계 종상향과 비슷한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에도 이렇게 잘 보면 그렇게 놀고 있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 녹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걸려있는. 그런 것만 풀어주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그거를 해줬다라는 기사가 9월 말인가 그때부터 딱 뜨기 시작 해서 10월인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 해 가지고 다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한쪽에서 대장동에 쓰나미가 막 이재명 후보를 덮치고 있는데 또 백현동에 쓰나미가 새로 터져서 막 덮치던 그 즈음에 국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설상가상 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딱 그런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한 거예요. 뭘 인정을 했느냐. 종상향 4단계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재명도 인정을 한 거예요 .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내가 종상향 4단계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협박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가 한 거다. 그런데 예컨대 저 같은 사람 양복 입었잖아요. 신사같이 딱 생겼잖아요. 요리집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이것저것 정식 쫙 시켜 먹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입 딱 씻고 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제정신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정신을 갖고 있고 양복도 입고 신사인데 그런데 갑자기 장원주 국자 님이 저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 당신 저기 저 앞에 있는 한정식집 가 가지고 요리 시켜 먹고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갖다 하면 아무리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요리집 가서 요리를 갖다가 먹어야지. 돈 한 푼 없으면 빈대떡이나 부쳐먹어야 되는데 요리집 가서 망신을 갖다가 당해야지. 왜냐 협박 당한 거예요. 이재명이 그 이야기 거든요. 그러니까 백현동을 내가 누굴 특별히 봐주고 뭘 특혈 주고 돈을 어디다 쟁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이런 거 허가 안 해주면 직무기 할 것처럼 협박했다. 그게 국감에 난 워딩이잖아요. 그래서 백현동은 사실은 이렇게 4단계 올려주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막 적폐로 몰려있던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나를 협박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떠넘기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나는 정상이야. 그다음에 나 같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니까 종상향 4단계는 당연히 해 줄 이유가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야. 난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감빵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12월 20몇일 날 풀려났으니까 그러니까 10월 달이었으니까 저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국토부 시켜 가지고 국토부에서 나한테 너 직무 위기로 구속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 가지고 구속까지 모르겠지만 직무 위기로 처벌될 거야 뭐. 그 협박이 내가 너무너무 무서워 가지고 부들부들 떨어 가지고 내가 원래 사인 못 하는데 사인할 때도 나 손 떨렸어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떠넘기기를 한 건데 그런데 그 부분부터 얘기하면 그 협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들이 나와서 그 밑에 성남시 전 당시 공무원들 국토교통 공무원 제가 보니까 22명인가 나왔는데 그런 협박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증거도 없었고 그런 자료도 없었고 국토부에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건 성남시의 시장의 권한이다. 이런 일관된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공문 쓸 때 어떤 표현 많이 씁니까 적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식의 적의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왔다면서요 .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니네 가 알아서 판단하고 적절하게 판단해라 네가. 그다음에 니네 가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건 니네 책임이야. 그게 적의 판단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성남시가 알아서 4단계 종상향 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책임을 국토부한테 떠넘기냐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불법을 저지른 걸 스스로도 너무 잘 알았으니까. 그거를 해 준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 피고인이 평소 형이라고 그러는 김인섭 씨가 그 프로젝트 하는 회사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탁 봐 준 거잖아요. 그 김인섭 씨가 지금 이미 1심인가 2심 선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받았어요. 징역 5년. 집행유업 씨는 딱 징역 5년 나왔죠. 지금 감빵에 가 있는데 그런데 김인섭 의 혐의가 뭐냐면 알선수재 에요. 알선수재인데 그건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인데 그 알선수재의 양형 기준 최고형이 아니고 법정 최고 형이 징역 5년이거든요. 특가법인데도 알선수재가 최고 형이 법의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는 좀 위가 많이 안 뚫려있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김인섭이 공무원인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형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장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김인섭 같은 사람이 5년 이야 이거 좀 납득이 안 가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판사가 원래 이건 한 10년 20년 때려야 되는데 그런데 법에 5년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양형 기준은 이것도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양형 기준 무시하고 이거는 법정 최고 형 5년을 갖다가 때려야 돼 해 가지고 징역 5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법정 최고 형은 법에 무슨 무슨 죄를 저질었을 때는 징역 1년 이상 징역 5년이야. 벌금은 천만 원 이상 1억이야. 이런 식으로 레인지를 정해놓는 거.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양형 기준은 대법원에서 전국의 각 법원이 너무 같은 죄를 놓고 선거 형량이 너무 들쑥날쑥하면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런 이래야라는 죄에서 이럴 때는 대량 이 레인지에서 선고를 해라. 이런 상황이 이걸 때는 감경하고 이럴 때는 가중해라. 여기에 대법원 양형 기준은 3년으로 되어 있고 법정 최고 형은 5년 되어 있는데 굳이 판사가 김인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굳이 5년을 찾아서 맥시멈으로 때렸 다는 거죠. 괘씸하다는 거죠 이게.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라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김인서 판결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판결 중에 백현동 부분 과 데칼코만이거든요. 완전히 사실 관계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항소심 판결에서 어떤 취지로 판사가 판결 을 했느냐.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진 것은 국토부의 협박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김인섭의 로비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 법원에 의해서 그것도 1심 2심에 의해서 다른 법원에 의해서 어쨌든 밝혀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갖다 더할 것 인가.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김인섭이 어떻게 로비를 갖다가 했느냐. 정황이 쫙 나와 있어요. 김인섭이 2015년 1월 달에 또다시 이제 2015년으로 돌아갑니다. 1월 달에 영입이 돼요. 정바울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월 달에 갑자기 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작은 땅이 아니에요. 3만4천평이에요. 이게 11만2861제곱미터에요. 3만4천 평인데 이게 아무리 자연녹지라고 하더라도 분당에 아주 요지에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거기 알짜백이죠. 알짜백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값이 얼마였느냐. 2180 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바울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2187억 그냥 묻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수익 예약으로 그냥 떠온 거예요. 정바울이 2187억을 갖다가 들여 가지고. 그래서 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희한하다. 정바울이 저게 미친 거 아니냐. 완전히 믿는 고속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만약에 저게 1년에 2천억 이면요. 그 2천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출이자 말고 정바울이 자기 돈 으로 샀다고 그러지 않았을 건데. 그래도 은행에다 넣어놨어도 기회비용 이 생긴 건데 그 기회비용만 해도 100억 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1년에 100억 벌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돈을 땅에다가 쳐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희한하다라고 했는데 진짜 희한한 일은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2월 달에 그 땅 샀다고 그랬 잖아요. 4월 달에 경기도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남시가. 성남시에 도시주택국이 있거든요. 보고서가 올라와요. 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보고 이런 보고서가 딱 올라와서 거기에 이 보고서가 왜 남아있냐면 사인을 했기 때문에. 누가 사인했겠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렇죠. 또 누가 했겠습니까 정진상 정진상 그러니까 정진상과 이재명이 사인한 그 검토 보고서가 뭐냐면 4월 달인데 식품연구원 종상행해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거로부터 불과 5개월 지난 9월 달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월 달에 김인섭 영입돼요. 2월 달에 땅 사요. 4월부터 성남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5개월 만에 9월 달에 김인섭 영입된 걸로 부터 는 8개월. 그다음에 땅을 산 걸로 부터는 7개월 만에 성남시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걸로는 불과 5개월 만에 종상행해 사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연 녹지는 용적률이 한 50% 되거든요. 준주거지가 되면 용적률 이 몇 프로가 되느냐 50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층 짜리를 10층은 너무 과하고 3층 짜리를 30층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 해줄 거 화끈하게 더해 주지. 준주거지다 하면 뭐냐 상업지역 같은 거 있잖아 . 그러려면 한 5단계 6단계 상향해 줘야 될 텐데요. 뭐 4단계나 5단계나 올리는 것만 어렵지 막 가기 시작하고 막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백현동에다가 제2롯데월드 지어버리지 100층짜리 이게 뭐가 어렵나라고 했는데 거기가 그게 있죠. 그게 있어요. 고도제한. 고도제한이 있죠. 왜냐하면 성남에는 대통령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호주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군비행기 때문에 그렇죠 . 어디로 갔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성남 비행기장 갔다 왔다. 그다음에 누구 야 이번에 국방부 장관 됐던 김용연 장관이 대통령 부부하고 골프 쳤다고 하는 데가 성남 비행장 이잖아요. 그것도 절대 아닌데 하여튼 그쪽에서 허전해요. 네. 그런 식으로 말했던 그 성남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롯데 잠실 의 롯데 건물도 질 때 사실은 그 성남 비행장 고도 이것 때문에 그걸 뭐 그쪽을 틀어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고도제한과 그 성남 비행장과 이 관계가 굉장히 건축에서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현동은 성남시에 있고 그 백현동 바로 옆에는 성남 비행장이 있고 이 성남 비행장은 민간 비행장도 아니고 유사시에 그다음에 대통령 전용기 가 뜨고 내리는 그런 자리 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엄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용적률이 아마 300%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 그러니까 준 주거지가 몇 프로 어라겠습니까 500% 500%면 충분하다 .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인섭이 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빨이 다 해준 거네요. 다 해준 거예요. 이빨이란 말은 . 그런데 저는 다른 형님이 막 생각이 났어요. 어느 형님이요. 이재명 대표의 다른 형님이. 친형도 아닌 어떤 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또 다른 형을 위해서는 이상한 짓도 하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 다른 형을 결국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부분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 선거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지지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거를 결국은 권순일 대법관이 봐준 거잖아요. 네네. 형들이 문제였구나. 형들이 문제였구나. 형들을 잘 만나야 되네. 그러면 백현동은 유죄로 인정되면 너무나 당연히 백현동만 가지고도 징역 한 2년 언저리가 나올 거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 재판부 가 이건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했다. 유죄가 인정된다. 그다음에 백현동 하나만 있다고 쳐도 거기다 벌금 몇 만 원이나 200만 원 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재판부가 이걸 무죄로 판결문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억지로 쓴다면 예를 들어서 제 상상의 영역에서는 협박이라는 것도 일종의 인식의 영역이다. 이재명 피고인은 진짜 이렇게 협박을 당했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죄다. 이렇게 판결문을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비정해 보여도 따뜻한 그런 것들이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민법이나 이런 법에 온정이 있고 온기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온정과 온기가 흐르는 법은 형법이고요. 민사법은 얄짤 없어요. 민사법은 제가 딱 사법시험 붙어 가지고 연수원 들어가 보니까 이과 출신들이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이 잘해 공부를 잘해. 그런데 아는 건 없는데 성적이 좋아. 왜 그런가 봤더니 법이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법이에요. 뭐 이렇게 무슨 정치학과 나오고 무슨 철학과 나오고 해 가지고 유창하게 말빨 줬고 그런 사람들은 점수를 못 얻어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인 거거든요. 민법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은 2다. 그래 가지고 판사들은 앉아 가지고 10원 단위까지 계산해 가지고 이거 10원 틀면 어떡하나 그럼 판결문을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형사법은 민사법에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게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추단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법이 그게 형사법 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은 게 어떤 사람이 고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죽일 거야 해 가지고 죽인 거 하고 얼떨결에 쓱 밀었는데 장난으로 밀었는데 사람이 죽은 거 하고 똑같이 사람이 사망했지만 다른 거 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도 갑자기 너네 엄마 너 어디가 어떻고 해 가지고 내 자존심을 갖다가 막 건드린 이야기를 해서 얼떨결에 그냥 그 칼 옆에 있는 칼 들고 우발적으로 찔러 죽인 것 하고 내가 저 사람 무조건 죽일 거야 해 가지고 그 집을 한 달 동안 빙빙빙 돌면서 칼도 사고 뭐도 사고 계획적으로 한 것 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이 형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형사법을 민사법 인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착각시키려고 국민들을 착각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가 않다.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제가 장국 장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국 장님 제 마음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아니 열길 물속으로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 그런 옛말 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장국 장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넘들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판사님은 내 마음을 몰라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판단을 갖다 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갖다 합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이게 빨간색 볼펜인데 이 빨간색을 파란색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파란색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이거 파란색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글씨도 싹 딱 쓰고 그랬는데 쓰여진 것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판사는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이 파란 볼펜을 썼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빨간 볼펜을 썼다고 판단을 할까요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이 파란 볼펜을 사용하는 걸 알고 파란 볼펜으로 썼다라고 판단 을 하지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이거는 저기 빨간 볼펜이야 이건 빨간 볼펜이니까 해가지고 해도 객관적인 걸로 보는 거지 내 내심의 주장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갖다가 했을 때 국토부의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막 공무원들을 갖다가 성남식 공무원들을 부들부들부들 떨게 하는 무서운 얘기야 라고 만약에 판사가 인정을 하면 그런 무죄 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갖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상향 4단계가 있었는데 다른 판사님은 다른 법원에 그것도 자기보다 높은 고등법원 판사님은 뭐라고 판단했느냐 김인섭 씨 재판 에서 그렇죠 뭐라고 판단했느냐 국토부의 외부 협박 같은 거 없던 걸로 보이고 그건 다 특혜를 준 거고 김인섭이 중간에서 이렇게 브로커 한 거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정확히는 국토부는 모르겠고 종상향 4단계가 이루어진 건 김인섭 로비에 의한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게 이제 이 이재명 판결로 오면 국토부 협박 이 없었다는 거랑 똑같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을 갖다가 할 사람이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한성진 부장이 다른 서울고등법원에 이제 그런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공문은 그 당시 2015년도 당시에 그 성남시 공무원들한테는 거의 뭐 사형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다. 이렇게 판결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겠네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컨대 한 부장이 이렇게 판결을 쓴다고 해도 이 사건 어디로 갑니까 고등법원 가죠. 그러면 전 국민들과 그다음에 법원 내부에서 저 사람 판결 저렇게 썼네 지금 유창훈 부장판사 생각하면 돼요. 유창훈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거가 혐의도 소명이 되고 증거도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 안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판결했잖아요. 유창훈의 그다음에 유창훈까지 갈 것도 없이 권순일 대법관 생각하면 되잖아요. 권순일 대법관이 저희 때는요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대법관 중에 대법관 이라고 했어요. 그 많은 대법관들 중에서도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그런 분이다. 그런데 거기가 연수원 13기인가 그쯤 돼요. 그쯤 돼요. 거기가 잘 아는데 아마 고시가 강일원 헌법재판관 하고 아마 동기일 거예요. 고시가 하여튼 동기예요. 얼추 비슷해. 동기야. 동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에 있어서 두 사람이 정말 가장 찬란하게 판결한 능력에 넣어 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선두주자들이라 그랬거든요. 강일원 권순일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한성진 부장판사 가 무죄 때리려면 무죄 때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판결문은 100일 하에 공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국회의원들이 기자님들한테 슬쩍슬쩍 흘리고 그러지 않나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판결문 쫙 나오는데 만약에 이재명을 무죄다라고 선고하는 그 판결이 완전히 명문이고 논리적으로 정합성 딱 있고 나 같은 사람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부장 역시 대단한 부장판사야. 내가 몰랐던 걸 이렇게 가르쳐줬네. 그러면서 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헛소리 찍찍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판결문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무죄 판결 쓰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얼렁뚱땅하게 예컨대 저기 판단 라고 하는 건 그건 진짜 무서운 얘기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김문기는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이 없거나 논리적으로 비약되거나 궤변에 불과한 그런 판결을 쓰면 그 판결이 오픈되는 순간 김동연 이든 한성진이든 그 권순일 대법관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다. 저는 역사에 오명을 남기는 판사가 될 수도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권순일 대법관이 초임 법대에 들어가서 고생고생해 가지고 사시되고 또 연수원에서 고생고생해 가지고 판사 임관해 가지고 대법관까지 됐는데 저 사건 하나 때문에 저 이름이 명예가 완전히 그냥 추락해 버렸죠. 그 다음 기소됐잖아요. 기소까지 됐죠.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이제 부장판사들이 대법관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만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그런 판결을 갖다 내리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심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백현동 그것을 국토부 협박으로 할 수 없이 내준 거다 만 가지고도 일단 구형량도 충분했 을 것이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도 세게 나올 것이다. 김문기 처장 몰랐다 부분도 사실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걸로 자신이 대장동에 상당히 초반부터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는 걸 꼬리짜르기 하는 그런 거짓말로 보이는 거잖아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도. 그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는 건 주관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관적 사실이라고 했을 때 방점이 찍혀야 될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장원준 국장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방송 하잖아. 이게 다 찍혀가지고 증거로 남는 다고요. 그런데 사실 나는 장원준 국장 하고 안 친해. 내가 장원준 국장 안 좋아해. 나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예컨대.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해도 그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죠. 장원준 국장이 저보고 저런 게 무슨 변호사야. 그러면서 생긴 거 또 왜 저래. 그러면서 진짜 웃기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거는 처벌받지가 않아요. 거짓말이 아니죠. 그거는 모욕죄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데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지금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이랑 나 친하고 싶지도 않고 거리두고 싶고 다시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건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판단이에요. 무슨 판단이다 가치판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그거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죽였느냐 모르고 죽였느냐 그게 중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이 중요한 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문기 씨는 예컨대 이재명 대표 말대로 성남시에 공무원들 수천 명 있고 산하 단체 직원도 값치면 수천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국장도 모를 수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김문기 씨가 예컨대 성남아트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그러면 세상을 떠났 겠습니까 예컨대 김문기 씨가 2021년 12월 21일에 사망했어요. 돌아가셨어요 .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자기 사무실에서 돌아가셨어요. 크리스마스 나흘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발인을 3일장 하면 23일 날 발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김문기 처장은 24일 날 아침 7시 반에 발인 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이재명 대표 나와서 춤추는 동영상이 틀어진 거고 그걸 유족들이 굉장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굉장히 마음에 할 상처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걸로부터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시기 열 하루 전인 12월 10일에 성남 도개공의 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도 사망을 했어요.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때도 놀랐는데 김문기 처장 이렇게 유한기 씨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때 tv나 이런 데서 앵커들이 유한기 씨 압니까 모릅니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도 유한기 씨 압니까 모릅니까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김문기 씨는 왜 물어봤느냐. 김문기 씨는 대장동의 최고 전문가였기 때문에 대장동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문기 개발 일처장이었기 때문에. 예컨대 유한기 씨가 12월 10일에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남 아트센터 직원이 또 그렇게 비명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성남 아트센터 직원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이재명 후보한테 그때 sbs부터 시작해서 쭉 앵커들이 물어봤겠습니까 장원주 국장님 그때 tv조선에 나오라고 한 다음에 성남 아트센터 직원 사망 했는데 그 사람 압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맥막상 그런 질문에 나올 게 없는데 이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상당히 실무 책임자고 핵심 책임자 였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알았을 텐데 아시죠 이렇게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갈 만한데 그걸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문기는 단순히 내가 성남도계공의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걸 표상하는 게 아니고요.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표상하는 거냐 대장동이라고 한 사업을 표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걸 그 예를 주면 되냐면 장원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일보를 표상하는 거다. 장원준 나오면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거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김문기는 대장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거는 나는 대장동하고는 상관이 없다. 대장동은 나하고 상관없다. 대장동 몸통은 누구다. 윤석열 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거짓말이 잘 아는 사람을 갖다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나쁜 거죠. 제가 예컨대 장원 국장 모른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구형하면서도 마지막 ppt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이오를 아냐 그럴 때 모른다는 건 그냥 그게 주관적인 영역일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이 불륜이나 에서 큰 연애설 연애설이 나온 상황에서 그 연애인한테 당신 그 연애설이 나온 그 연애인을 아느냐 모르냐 그러는데 거기서 모른다 그러는 건 그 교유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내가 저 사람과의 연애설을 부인해야 되니까 저 사람을 아예 모른다라고 거짓말로 차단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냥 너 연애인 아이오 알아 하고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그 연애설 이 났던 그 연애인을 모른다는 건 그 연애설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거짓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피고인 이 나는 대장동의 여러 특혜와 상관이 없다는 걸 그런 거짓말 하기 위해서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그 고인과 고인 유역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으면서 절대 거기 빈소도 안 가면서 모른다고 했던 거. 결국 그 대장동을 끊어내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거짓말 행위라고 보는 거죠 검찰은.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기 씨는 그렇게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2021년 12월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김문기 씨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 이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굉장히 진짜 진짜 악질적인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같은 지지로 그걸 질문을 하면 그건 주관적 영역 이니까 또 몰랐다고 하는 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무죄를 쓸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만약에 한성진 부장이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쓰려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굉장히 많잖아요. 대장동을 표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골프 같이 타서. 그거 호주만 간 게 아니에요. 뉴질랜드 갔다가 호주 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골프도 치고 그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낚시도 마쳤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 거짓말하다가 들통났잖아요. 사진도 조작했다.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이제는 판사가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 쓸 때 원래 판사들은 쉽게 써지는 걸로 판결을 갖다 쓴다고요. 쉽게 써지는 게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실은 쉬워. 진실은 쉽고요. 거짓말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은 쉬운 걸로 생각하지만 저같이 좀 살아보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차라리 그냥 매한 데 맞고 선생님한테 매한 데 맞고 그냥 으악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게 낫지. 그 한 대 안 맞으려고 뒷담 타고 어디 어디 하고 그러다가 결국 끌려와 가지고 열 대 맞는 것보다 그냥 처음에 정직하게 한 대 맞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